와우 진짜 와있네요. 제가 말했죠. 웰컴 투 인기가요. 에스파 2, 3. E.Y.R. 안녕하세요. 에스파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전 세계에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데뷔한 소감이 궁금한데요. 저희한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더 발전하는 에스파 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데뷔곡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. 세상을 위협하는 블랙면바를 저희 세계관 스토리로 담은 곡입니다. 그럼 블랙면바를 물리칠 수 있는 에스파만의 무기 뭐가 있을까요? 저희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, 파워풀한 가창력, 강렬한 퍼포먼스입니다. 이거는 여기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. 역시 괜히 글로벌 슈퍼루키가 아니네요. 블랙면바 풀 파워 퍼포먼스는 언제 만날 수 있죠? 저희 에스파의 데뷔 무대, 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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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될 거니까요. 방야를 떠돌지 마시고, 이따 만나요. 네. 너무너무 블링블링하네요. 이렇게 반짝이는 분들이 또 있으니 불러볼까요? 블링블링 뮤직, 셔! 블링블링 뮤직 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